연속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영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의 세 번째로 낭독의 공정입니다 최근에 일이 있어 부여에 갔다가 구합리에 잠시 들렸다 몇십 년이 지났건만 형의 아픈 과거는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내가 뛰어들었다 해도 형을 구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내 어리숙함이 답답하기만 했다 동네 어기쯤에서 나의 지긋한 할아버지를 만났다 인사 말 몇 마디 주고받다가 그 할아버지가 나와 동창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나와 동창이라는 말에 절로 웃음이 나왔다 그 시절에는 한 동창이라고 하더라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예사였던 때다 때로는 장가간 사람도 있었다 전쟁을 피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가득 찬 마을이었으니까 같은 나이 또래가 얼마나 있었겠는가 그저 배워야 한다는 마음으로 학교 문턱을 오가던 시절이었다 나이는 아무런 제약이나 기준이 될 수 없었다 반가움에 겨워 과거에 있었던 얘기들을 드론드론 나누느라 시간 가는 줄은 몰랐다 내가 자네하고 한 학교를 다녔어? 그때 아마 자네 형이 물에 빠져 죽었었지? 그게 뭐라고 아직까지 기억하나 싶었다 계절이 들고 나는 것 말고는 이렇다 할 사건도 없었던 작은 시골마을에서 형이 저수지에 빠져 죽은 사건은 그 동네 사람이라면 평생토록 기억할 커다란 뉴스거리기도 했을 것이다 어찌됐건 시간이 흘러 아픈 과거의 얘기를 덤덤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다 싶었다 사실 둘째 형을 그렇게 보내고는 한동안 멍하니 보냈었다 어린 나이임에도 죽음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했다 내가 형을 죽게 한 것이라는 죄책감이 들어 부모님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 돌이켜봐도 가슴 한 편이 차려온다 그만큼 그 사건이 내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아픔이었다 어른들은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했는데 형은 늘 내 가슴 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구암니 저수지를 바라보며 둘째 형이 하나님 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다 공주에서의 생활은 낯선 환경과 사람들 사이에서 적응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극심한 가난과 싸워야 했다 그 무엇보다 생계를 꾸려갈 일을 찾는 게 급선무였다 그나마도 함경도에 있을 땐 아버지가 면장을 하며 생계를 꾸려왔지만 이곳 공주에서는 딱히 할 만한 게 없었다 그래도 생활력이 강했던 아버지는 전 재산을 털어 논을 몇 마지게 사서 소작을 주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다 보리꼬개를 겪던 어렵던 시절이라 우리 집에는 쌀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로 품볐다 밖에서 보는 아버지는 시원시원하고 통 큰 마을 이장님 같았다 다른 사람들에게만은 언제나 마음 넉넉한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선뜻 쌀을 내주셨다 그 당시에는 장리 쌀이라는 게 있었는데 보리꼬개 때 쌀을 내어주고 다음 회 수확기에 이자까지 쳐서 쌀을 더 받는 것이었다 문제는 그 장리 쌀이라는 게 빌려가는 사람은 많은데 갚는 사람이 적었다 제때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사정을 얘기하면 아버지는 어쩌겠냐며 사정이 좋아지면 갚으라고 위로까지 하며 돌려보냈다 빚쟁이에게 빚도 받지 못하면서 때가 되면 갚을 거라고 남은 식구들을 다독이곤 했다 좋은 말로 소장농이었지만 빚 좋은 개살구였다 한 해에 수확을 해도 곧간에는 장리 쌀로 빌려주고 남은 쌀이 없었고 다른 변변한 돈보리도 없었던 탓에 우리 집은 늘 근근히 먹고 사는 가난한 소장농을 벗어나지 못했다 초등학교 때였다 학교에서 그림 공부를 할 때라 미술 시간의 준비물로 크레용을 가져가야 했다 크레용 사게 돈 좀 주세요 했더니 단번에 집에 돈이 없다고 했다 며칠 동안 졸라도 보고 돈 안 주면 학교 안 간다고 떼도 써봤지만 당최 돈 줄 생각을 안 했다 한참 심통이 나있던 토에 친구 녀석이 반가운 소리를 했다 저기 2인면에 가면 식당에서 마늘을 돈으로 바꿔준 거야 진짜지? 집 탐벼락에 주렁주렁 달려있던 마늘들이 생각나면서 알록달록 크레용으로 예쁘게 그릴 수 있다는 생각만 떠올랐다 결국 집에 가서 마늘 한 접을 들고 곧장 2인면에 그 식당을 찾아갔다 그리고 마늘 한 접과 바꾼 돈으로 크레용을 샀다 더 이상 짝꿍 눈치 보며 크레용을 빌려 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저절로 어깨가 으쓱해졌다 하지만 크레용을 산 기쁨도 잠시 그날 저녁 아버지에게 엄청 혼이 났다 어린 놈이 어디서 못된 버릇 배워가지고 네 맘대로 살려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큰 소리로 호통을 치는 아버지 곁에서 엄마는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했고 나는 닭돔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난 꼭 부자가 될 기다 크레용도 사고 착도 시컷 살 수 있는 부자 말이야 사실 그 귀한 마늘을 말도 없이 가져다가 홀라당 팔았으니 화가 날 만도 하셨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그 마늘은 종자로 쓰려고 모아놓으셨던 거였다 그날 이후 난 우리 집이 부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크레용 하나도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살림살이었다 연속 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용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의 세 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 고은정이었습니다 제작 윤재희 낭독 고은정이었습니다 제작진은